뭐야? 잠깐, 뭐야? 안 된다, 연준이야? 기억 안 나나 봐. 사랑해요. 아저씨. 야, 뭐야? 나 잠깐 뭐 하는 거야? 도연아. 사랑해요. 야, 뭐야? 나 잠깐 뭐 하는 거야? 도연아. 잠깐만. 도연아. 사랑해요. 아저씨. 내가 술 취하면 피아노 치는 거 있어. 도연아. 그래, 오른손 밖에 못 쳐. 야, 얘는 진짜 아티스트다, 약간. 진짜 예술인이에요. 아티스트야. 어? 뭐 있었던 것 같은데? 아. 오리지널 리필. 아티스트. 피보. 아, 위아저스 오드너리 피퍼. 아하. 아티스트. 아티스트. 아티스트, 어티스트. 아니요, 아니요. 취해가서 날리는 거예요. We are just ordinary people. 특별한 누군가가 되기보다 나 자신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. 되게 독특하다. 진짜 신기하다. 뭐라고 하는 거야? 연예인이다, 그냥. 다른보다 정답. 뭐라고 하는 건데? 아티스트야. 아티스트야. 난 괜찮다라고 스스로를 다동인다는 명목으로 내 자신을 너무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닐까? 피카소나 모차르트가 저랬을지 몰라. 진짜로 해, 맞아요.